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근현대사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나라들은 신민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로지 신민들만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이 불가능했죠. 조금 전에 어떤 잡지를 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한창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아버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가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이민을 온 모아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근현대 이전에는 토지도 가질 수가 없고 성도 가질 수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참 가혹한 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신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동구유럽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농노제에서 바로 이제 전체주의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픈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이제 한국사 전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민간과 그리고 관, 민관, 정치권력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판단은 항상 민간을 수탈하는 약탈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화적 전통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 존, 민비 이런 표현도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몇몇이 이어져온 관과 민의 그런 불평등한 관계를 잘 담아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도 이제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그리고 제 자신이 이제 직업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세금에 그렇게 세금을 납부하는데 허덕인 그런 개인적인 기억들 그리고 지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이제 세금 부담이 과한 것 특히 요즘에는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노년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보내게 되면 그 하단에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세금 부담이 과중한 부분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을 글을 많이 남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관의민을 억압하고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수타라는 그런 문화는 크게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대개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면서 그 기업들이 과실을 만들게 되면은 배당주를 대개 구입해가지고 노년에 배당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하면서 노년에 성장 과실을 자본시장을 통해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그런 기사 가운데 하나는 한국에서는 배당주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저도 이렇게 좀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 정치 권력을 민간이 어떻게 대하는가 노년에는 당연히 배당주를 구입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비중이 높아야 될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노년 문제에 대해서 시리즈를 잘 내고 있는 왕개미 연구소에서 주식 배당금으로 편안한 일본 노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그게 안 되는 이유 연 2천만 원을 넘으면은 금융종합과세의 대상에다가 세금을 왕창 막고 또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실린 겁니다. 그게 아마 엊그제에 배당주를 독려하는 그런 기사를 왕개미 연구소에서 냈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 많은 댓글들이 실렸던 모양입니다. 배당 받으면 폐가 망신합니다. 1년에 2천만 원 넘게 배당 받으면 세금하고 건강보험료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당 받기 전에 현금하는 게 이득입니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는데 배당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다들 투기라고 욕하는 아파트 사놓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신선도론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다가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죄인 취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노년에 소형 아파트나 상가를 구입해 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당주를 가지고 노후에 여러분들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는 것도 어렵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싸냐 이야기예요. 국민연금은 직권을 받기밖에 안 되는데 그럼 노년에 또 이래야 되냐 이야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전체 조감에서 한국은 아직도 관이 민간을 약탈하거나 수탈하는 그런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틈만 되면 뭡니까 세금 거두 들여갈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제가 마음이 그냥 좀 아픈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바뀌는 게 없냐. 노년에 이렇게 세금을 떼어가면은 여기 보니까 아마 배당생활적 월 200만 원 받으려면은 필요한 투자금은 이런 기사를 아마 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심지어 사자마자 물린다면서 말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국 정시에 배당률이 연 9에서 10% 되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모양이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여러분 평생 빼빠지기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소득세를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득세를 다 내고 그래 벌어둔 돈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서 배당주의에서 배당이 나오는데 그게 또 중과세를 하는 거죠. 제 판단은 이중과세 같거든요. 세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 국민들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떠들 것인가 준조시를 좀 더 떠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세금을 많이 뜯어야 되니까 국회의원 1인당 뭐 5명 6명 정도의 그렇게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니까 참 악한 일인 거죠. 민간을 거의 숱할 대상으로 그냥 삼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떠들어갈 것인가 그런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느라 이리 오느라 해가지고 뭡니까 곤장치와 재산 빼앗는 거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지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빼앗습니까 설령 우리 문화 속에 그런 것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특히 이제 노년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분들이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완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몬들 시리즈 5권이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선거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우리의 노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